제일 먼저 배우 공정환씨가 입장을 준비 중이십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금위장 역할을 맡은 공정환씨가 입장해주고 있습니다. 팬분들과 즐거운 인사를 나누고 무대 위에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에 계신 취재진부터 먼저 바라봐주시고 포즈를 취해주시죠. 금위장 역할의 공정환씨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공정환씨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한솔씨와 윤민씨가 입장해주고 있습니다. 네 먼저 무대 위로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키드의 지한솔 윤민 자 왼쪽 봐주시고요. 자 중앙과 오른쪽도 차례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영화 창궐 응원의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 저희 이렇게 첫 번째 VIP 시사회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긴장되고 창궐 화이팅 응원합니다. 많은 배우분들이 오늘 등장을 하실 것 같은데요. 배우 오이네씨가 먼저 입장해주고 있습니다. 자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 바로 진행해볼게요. 자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중앙과 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. 네 레드카펫 위를 편답게 비춰주고 있는 오이네씨 고맙습니다. 즐거운 영화 관람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김보민씨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. 네 맨 왼쪽도 한번 봐주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. 즐거운 영화 관람되시고요.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서 김보민씨께서 입장해주셨습니다. 계속해서 정유안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돌기의 역할을 맡은 정유안씨 입장해주고 계십니다. 자 먼저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돌기의 역할의 정유안씨 자 오른쪽 중앙 왼쪽 순서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자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자 레드카펫 밟은 소감 그리고 또 창궐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일단 영화 창궐에서 돌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.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야기 블록버스터 창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창궐 파이팅! 파이팅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안서연 양 자 아주 네 발랄하게 오늘 또 입장을 해주셨어요. 왼쪽 중앙 오른쪽을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양한 작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안서연 양 네 감사합니다. 역시 응원의 멜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배우 안서연입니다. 영화 창궐이 대박이 안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영화 창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배우 이동희 씨가 입장해주고 있습니다. 창궐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직접 자리해주셨는데요.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네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유선 씨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. 와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. 네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잠시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누구 초대로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?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배우 이선빈 씨의 첫 영화여서 맞아요. 굉장히 떨린다고 해서 응원하고 힘 좀 주려고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창궐 잘되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너무 정말 초호화 캐스팅에 좀비가 사극으로 풀어냈을 땐 어떤 느낌일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. 창궐 대박나시길 바라겠고요. 올가을 최고의 영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고맙습니다. 유선 씨 감사합니다. 네 김나훈 씨께서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네요. 네 김나훈 씨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영화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김나훈 씨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영화 관람 되세요. 고맙습니다. 네 류아영 씨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또 자리를 해주셨군요. 자 무대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왼쪽 중앙 그리고 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네 많이 취재진 분들도 자리해주셨습니다.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누구 초대를 오셨나요? 네 저는 정만식 선배님 때문에 왔는데요. 네 야귀 액션 블록버스터 창궐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나훈 씨께서 레드카펫을 받고 우리 팬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또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자리해주셨습니다. 무대로 모셔볼게요. 무대로 모셔볼게요.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봐주실까요? 고 나훈 씨입니다. 중앙도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자 역시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저 오늘 정만식 선배님이랑 또 이선빈 씨 응원하러 왔습니다. 네 창궐 대박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. 네 벌써부터 재밌다고 소년이 났더라고요. 맞아요. 창궐 화이팅! 고맙습니다. 고 나훈 씨 감사합니다. 김윤지 씨. 아주 오랜만이죠. 무대를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자리해주셨네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응원 멘트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회사 현빈 선배님 응원하러 왔는데요. 액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재밌다는 얘기 들어서 저도 재밌게 보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 윤지 씨 감사합니다. 와 오늘도 등장만으로 압도하는 우리 김서영 씨. 네 오늘도 어김없는 섹시 카리스마. 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자 취재진 분들 앞에 자리해주셨고요.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이 자리를 찾은 배우 김서영 씨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고소영 씨가 모습을 드러내네요. 아 많은 관객분들 술렁이기 시작하는데요. 고소영 씨 포토타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과연 고소영 씨는 누구의 초대를 오셨을까요? 누구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해주셨을까요?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네 취재진 분들의 플래시 세례 엄청나네요. 네 고소영 씨의 모습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. 감사합니다 고소영 씨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오늘 미녀 스타들의 등장 엄청나네요. 서연 씨.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아 우리 서연 씨가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또 자리해주셨습니다.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자 왼쪽 중앙 오른쪽 감각시선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역시 우리 취재진 분들의 손들렘이 바빠지기 시작했죠? 서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 음원의 메시지를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떤 분 초대로 오늘 오셨나요? 저 장동건 선배님 응원하러 왔습니다. 네 응원의 멘트 잘되라고 영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영화 촬영하시면서 또 굉장히 힘드셨을텐데 또 선배님의 멋진 연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요. 창궐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서연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진희경 씨께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. 네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봐도 시원시원한 미소 오늘도 아주 매력적이시네요. 네. 자 왼쪽과 중앙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진희경 씨가 창궐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파이팅. 네 손예진 씨가 레드카펫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. 창궐을 위해 직접 또 이렇게 자리한 아 현빈 씨의 전작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손예진 씨가 이번에는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또 자리를 해주셨네요. 자 오른쪽 중앙 왼쪽 각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오늘 이곳을 찾은 미니언스타들 굉장히 많은데요. 손예진 씨 많은 관객분들이 또 환호해주고 계시네요. 네 창궐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우리 손예진 씨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. 황민현 씨와 라이관린 아 이렇게 또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.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. 네 중앙과 왼쪽도 한번 봐주실까요? 가운데 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. 영화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두 사람이 직접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. 왼쪽도 바라봐주실까요? 네 고맙습니다. 많은 여성팬들 언제나 함께하는데요. 창궐에도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무희 역할로 출연한 최규리 씨. 직접 또 이렇게 레드카펫 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. 최규리 씨입니다. 네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봐주시고요. 인사 한 말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직접 또 이렇게 무희 역할로 출연을 하시고 레드카펫을 밟으셨는데 영화 창궐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번에 창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에 메인 무희로 나오게 됐습니다. 아 떨리네요. 그래요. 기대해도 되고 얼마나 또 영광이시고 지금 행복하실까요. 네 영화로는 거의 데뷔가 처음이라서 네. 이번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또 봐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와 영원한 아름다움 네 언제 봐도 밝은 미소 우리 하지원 씨 역시 또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 중앙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. 아마도 창궐에 출연한 많은 배우분들과 또 인연이 있는 우리 하지원 씨인데요. 직접 또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네요. 창궐 파이팅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창궐 파이팅 네 창궐 영화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. 네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원 씨 감사합니다. 아 오늘 엄청난 셀럽들이네요. 예 박신혜 씨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 왼쪽과 중앙과 또 오른쪽 각각 봐주시면 되겠고요. 시선을 압도하는 우리 박신혜 씨 영화 창궐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영화 창궐을 응원하기 위해서 주진모 씨 또 자리에 빠지시면 섭섭하죠. 주진모 씨께서 직접 무대에서 응원을 해 주십니다.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자 왼쪽 중앙 오른쪽 각각 봐주시고요. 주진모 씨가 영화 창궐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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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